나의 직업은 배우다 매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명불허전 배우 김명민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김명민씨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되면은 운세도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듣기 싫으신가요? 살짝 조금 준비했는데 좋은 얘기에요 미혼자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비혼자는 가정에 경사가 생기고 또 좋은 소식 들리나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정에 가법이 세워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요 애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사가 저는 둘째 생각은 없는데 지난해 한 언론을 통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공개될 화제가 됐었죠 요즘은 약간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왜요? 애가 힘이 점점 쎄져서 1학년인데 어떤 때는 제가 제압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 존임 유상하면서 이제 나중에 내 손에서 벗어나면 이거 만만치 않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든든하죠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되게 순수해요 그게 안 좋은 말로는 좀 모자란다 좀 늦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는 또 아이다워야 이런 거잖아요 돈도 잘 몰라요 돈은 개념도 모르고 그래요 그럼 세배 같은 거 하면 뭘 주세요? 크리스마스 때나 장난감 선물 아직 현금의 맛을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좀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데리고 가서 장난감 골라라 그러면 그때는 조금 비싼 거 우리 뒤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2천 원짜리 고르고 사랑스러운 아드님이 나중에 아빠처럼 연기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이미 잡았어요 못하게 4살 5살 때부터 배우가 꿈이다 뭐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애가 일단 반대해야 애가 또 잘 돼요 막상 이제 연기 꿈을 그때까지 포기를 못한다 그러면 올라오거든요 그게 오기와 막 인내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아무 도움 없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의지력이 생기거든요 자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엄격한 아빠 김명민 이번에는 마라토너 선수의 옷을 입었죠 단 한 번이라도 완주하고 싶다 팬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또 살을 많이 빼셨다고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게요 윗부분만 보셔서 그래요 하체는 또 괜찮아요 아랫부분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말벅지라고 보셨나요? 아니요 또 여자들의 로망이죠 말벅지 보시면 이렇게 3단 근육이 세 갈래로 찢어져가지고 멋지더라고요 나름 괜찮거든요 진짜 대역을 위해 영혼을 가꾸는 배우 매번 이렇게 힘든 연기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힘든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기가 안 돼서 아 뭐해요 그런 쪽으로 떼어볼까 농담 진단반 농단반이고요 내 사랑 내 곁에 이후로 너무 몸을 혹사한다는 쪽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 모든 역할들이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역할을 하든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어디인가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다른 공기가 새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 다음날 촬영장 가서 연기하기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김명민이란 사람으로 이제 40평생을 살아왔는데 잠깐 그 3, 4개월 동안 주만으로 표현하는데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연기 속에 스며든 그의 열정을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그런 거 얘기해요 300만?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요 300만 이상은 가야 그렇죠 BP도 넘고 뭐 좀 했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공약 하나 해주세요 공약이요? 네 게릴라 데이트 어떠세요? 길거리 나가서 그러면 한 700만 할까요? 아 너무 높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700만 가죠? 네 700만으로 가시면 게릴라 데이트 해주시는 겁니다 네 하겠습니다 살짝 떠는 것 같으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김명민 씨에게 맞춰드릴게요 네 저 남산 남산 아 그렇군요 남산에서 한 척해서 좋거든요 마라토너 복장으로 날씨 이래도 마라토너 복장으로 멋있으시나요? 700만 인데요 그거는 750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족의 건강 건강해야 또 제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관객들 앞에서 열려진 무대 위에서 항상 제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배우 김명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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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